국내 전기차 시장에도 이제 다양한 전기차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관심을 모으는 H사 여기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 GMP가 적용된 첫 모델이 4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다가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플랫폼을 적용한 첫 번째 차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이트보드처럼 판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판이 E 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인데요. 이걸 적용한 국산차 1호 전기차입니다. 포니 쿠페, 주지하로라는 상당히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던 포니 쿠페를 현대적으로 현대차 H사에서 재해석한 콘셉트카 45를 모티브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콘셉트카로 봤을 때는 되게 직선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올 수 있을까 많이 고민들을 했어요. 실제로 자동차 팬들이. 그런데 스파이샷을 보니까 거의 그런 콘셉트카랑 비슷하게 나와요. 정말 그거 나오면 나 줬으면 좋겠다. 왜? 그냥 갖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차들 디자인이야 알아주는데 성능은 어떤가요? 성능이 당연히 중요하죠. 전기차의 핵심입니다. H사에서 출시하는 차는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당한 대용량인데요. 그리고 자동차를 보조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돼서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요. 충전 속도도 빨라져서 18분 충전으로 80%, 사실상 완충에 가까운 수준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8분 충전하면 한 400km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좋다. 그리고 K기업에서도 새로운 전기차 출시한다면서요? 네. 올 3월에 공개를 하고 7월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이 차 역시 앞서 언급한 H사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을 합니다. 최근 테스트카가 좀 공개가 됐는데요. 포착이 됐는데 볼륨감이 좀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리고 전조등이 낮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K기업의 패밀리룩인 타이거 페이스도 적용이 돼서요. 마니아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전기차들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2021년 올해 전기차가 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게 또 관건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제 전기차를 살 때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관심사였어요. 정부가 전기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이 보조금 정책을 좀 바꿨거든요.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T사, 맨 처음에 언급했던 T사의 모델3의 경우에는 서울 기준 보조금이 1,250만 원에서 513만 원으로 줄었고요. 정부 보조금으로 공짜 구매가 가능했던 중국산 전기버스는 그래도 1억 원의 자기 부담금은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대폭 낮추면 이러면 전기차 구매를 잘 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개편이 됐다고는 하지만 주로 타깃이 된 거는 고가의 전기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절반 또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 그런 상한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차량은 그래도 전액은 아니라 반액, 50% 정도는 전비와 운행거리 등 효율을 감안해서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못 받은 건 아니고 한 40%에서 60% 조정되는 선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해외 전기차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계획을 다시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기차들이 고가의 전기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보조금 개편의 핵심이 사실은 무공해 차의 주행 성능 향상과 또 대기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면서도 국내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부응시키는 데 그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보조금 혜택을 지난해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드렸다시피 고가의 전기차는 좀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국내 기업 H사와 K사 또 G사 등의 신차 중에 일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이 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보급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0만 원 수준의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감사합니다.